조이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종이접기 교실 안녕하세요 조이쌤이에요 오늘은 주인만 바라보는 귀여운 강아지를 접어볼 거예요 종이나라 동물원 종이접기 제품이나 강아지와 어울리는 색상의 색종이를 준비해 가로로 반을 접었다 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 양쪽 면을 모아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반을 넘겨 접어주세요 왼쪽으로 1cm 간격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표시한 부분들이 맞닿게 접어주세요 왼쪽 모서리를 표시선보다 0.5cm 정도 더 접어주세요 다시 왼쪽으로 1cm 간격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접힌 오른쪽 모서리 속에 손가락을 넣어 바깥으로 1cm 정도 접어주세요 왼쪽 모서리가 표시선에 닿게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 내려 접어주세요 표시한 부분에 맞춰 올려 접어주세요 뒷장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표시한 부분에 맞춰 올려 접어주세요 꼬리를 잡고 위로 당겨 접어주세요 종이나라 눈 스티커를 붙여주면 귀여운 강아지 완성! 평생 주인밖에 모르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접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